안녕하세요. 반차코TV의 진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스퀘어 애닉스 그리고 프라이머니 콜라보로 제작한 니어 오토마타의 주인공 투비입니다. 투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미래 디스토피아적인 지구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혹은 지구를 탈환하기 위해 지구로 보내진 안드로이드 부대입니다.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전투를 굉장히 잘하죠. 이 투비 관련 친구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. 이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. 이 세계관이 너무나 재밌고요. 특히 이 투비 캐릭터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굉장히 많은 투비 관련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그런 투비 관련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가의 가장 최고의 그런 투비 액션 스태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왜 액션이라는 말을 넣었냐면요. 이게 굉장히 정적으로 보이지만 또 그 게임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동적인 느낌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스태츄는 발끝부터 즉 스태츄를 지지하고 있는 베이스라고 할게요. 이 베이스부터 맨 위에 머리끝까지 하나하나 놓칠 건덕지가 없는데요. 자 이 베이스만 보더라도 엄청납니다. 여러분 이 베이스를 보면 니어 오토마타의 세계관이 그대로 녹아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투비도 안드로이드 부대지만 여기 보면 이 검은색 투부를 쓰고 있는 이 친구들도 다 안드로이드 부대입니다. 자 가슴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질루이디 에이코 아래 자 인루에게 영광 있으라라는 뜻이고요. 여기 보면 이제 비행기 파편 같은 게 보여요. 이 비행기 파편은 쭈비가 타고 혹은 이제 이 요르하 부대라고 합니다. 이 요르하 부대가 타고 다니는 플라이트 유닛의 잔해입니다.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밟고 있는 이 동그라미 눈 달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협하는 기계 생명체들입니다. 이 기계 생명체들은 외계에서 에일리연들이 만든 일종의 전투 머신인데요.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류가 만든 안드로이드나 기계 생명체들이나 거의 뭐 그놈이 그놈이다. 도찐개찐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자 이 전투 잔해 위에 이렇게 보면은 포드 유닛이라고 하는 이 투비를 지원해주는 플라이트 포드가 있어요. 약간 그 기동전사 건담에 볼을 닮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원거리 사격 그리고 이 주인공 안드로이드 이 친구는 검을 주 무기로 하는데 근접전에 굉장히 강력합니다. 자 이렇게 거대한 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게임 보면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검술도 하고 그렇게 되죠. 자 이거는 디럭스 버전입니다. 디럭스 버전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. 일단 투비의 기본 이제 노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대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노멀 모습 같은 경우에는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. 눈을 가리고 있어요. 그리고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 치마가 굉장히 뭔가 화려합니다. 이제 고스로리 룩이라고 하는데요. 이 치마 보면은 정말 화려하고요. 특히 안감 같은 거 보면은 은색, 실크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와 진짜 디테일이 짱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손 파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손을 위로 올리고 있는데 이제 기본 손 파츠 이렇게 쫙 손을 펴가지고 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거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달라지죠. 자 참고로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이 검의 이름은 백의 관약입니다. 백의 계약이라고도 하고요. 굉장히 유럽풍의 고스로리 이 복장의 일본도가 언매치 되는 것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자 이 투비가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안대는 사실 이 세계관에서는 안드로이드들의 바이저 역할을 합니다. 즉 드래곤볼로 치면은 스카우터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.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중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. 자 이게 뭐냐 진실이 있는데 보지 않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. 자 근데 후반부로 가면은 그 안대를 벗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 그 투비의 눈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진실을 자기가 볼 준비가 됐다고 이제 진실을 볼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. 참고로 그 요르아 부대의 사령관이 입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라고 있거든요. 그거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. 자 이 친구 매력 포인트 너무 많죠. 지금 살짝 이렇게 등이 보이는데 이 등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 등근육 잠근육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. 그 보일락 말락한 그런 요소들 있죠.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뭔가 좀 더 야한 듯한 그런 앞 가슴 트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의 매력 요소로 볼 수 있는 이 엉덩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. 자 이게 치마를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지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치마를 후반부에서 폭발을 시키게 되면 자 이렇게 네오파드 모습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자 이 친구가 딱 장갑 같은 걸 끼고 있는데 장갑도 보면은 막 실크 이렇게 매트한 지마 그 이렇게 팔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 윗부분에 옷 끝에 달려있는 저 깃털들 이런 거 보면 엄청납니다. 디테일들이 자 그리고 피부 질감이 장난 아니고요. 안드로이드인데 실제 사람 피부같이 해놓은 게 너무나 소름 돋을 정도로 디테일이 진짜 뛰어납니다. 가죽 부츠도요. 진짜 가죽으로 만든 듯한 착각이 될 정도로 윤기 혹은 질감 색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뒤에 보면은 이 가죽 부츠 위로 스타킹이라고 해야 되나요? 갖다 뺄 때는 아니고 이 스타킹이 피부를 꽉 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살짝 눌림 같은 그런 디테일한 표현도 장난이 아닙니다. 진짜 이 투비 관련 수많은 피규어가 있겠지만 정말 끝판왕으로 각 잡고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. 자 그리고 이제 스태츄 같은 경우는요. 이게 지금 여러분들 크기가 가늠이 없습니까? 제 앉은 키만한 크기예요. 거의 1미터까지는 아니지만 느낌상 2미터에 육박할 정도로 3분의 1 사이즈입니다. 3분의 1 사이즈이면은 굉장히 큰 친구입니다. 아 건담 같은 경우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투비 피규어들이 있지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투비의 끝판왕이다.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니어 오토마탈 팬으로 있는데요. 정말 이런 게임성도 좋고 애니메이션도 나올 정도로 인기도 많지만 와 이런 스태츠도 하나씩 이렇게 보니까 아 또 그 게임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서 투비 좋아하시는 팬들이라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필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예쁜 친구입니다. 자 그리고 이 리뷰는 코믹스 아트 제목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자 코믹스 아트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또 이런 제품이 안 나오리사는 법이 없죠. 이거를 띄워놓는 그런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투비의 끝판왕으로 굴림을 할 것 같고요. 뭐 초합금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갖고 놀라가 간만에 이 스태츠의 매력에 빠져서 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그 스태츠 혼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래도 확실히 좋은 제품을 보니까 또 장난감 매냐로서는 기쁘다. 그런 상반된 감정이 교차됐던 정말 훌륭한 제품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볼 때마다 정말 끝내주는 투비입니다. 니어오토마타 투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